닭강정 먹어볼까? 페북에서 갑자기 화제라 궁금해 닭강정과 순살양념 비교하려 두마리를 시켰는데 피시도 안해주고 영업 종료 사운드 페북에서 멕시칸의 닭강정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닭강정을 시키려고 하다가 닭강정이랑 순살양념이랑 뭐가 다르지? 궁금해서 둘 다 시켜봤습니다 양념치킨과 닭강정을 혼동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로 말하니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날 전화해서 물어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닭강정 먼저 뭐가 닭강정이지? 잠깐만 소스 맛이 완전 다른데요? 얘는 좀 매콤하면서 매콤한 양념치킨 맛인데 얘는 되게 고소한 양념치킨 맛이에요 여기 있는 땅콩이랑 깨 같은 게 더 뿌려져 있어서 소스도 얘보다 훨씬 덜 매워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하하 끝!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! 하하하 이제 계속 먹어야지 호우! 하... 이렇게 닭강정을 먹다가 이제 좀 맵고 고소한 게 먹고 싶으면 양념치킨! 순살! 아, 근데 소리만 들어도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? 얘가 더 바삭함이 살아있어요, 양념치킨이 그리고 요 치킨집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근데 얘가 좀 더 딱딱한 느낌? 바삭하면서 딱딱한 느낌이고 닭강정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네요 아니, 그러니까 네, 맛있어요! 근데 난리 날 정도는 아니어서 검색해볼까? 메... 어? 다른가? 멕시칸 아, 뭐야... 하... 아, 이 멕시칸이 아니잖아! 잠깐만! 그럼... 이...참... 하지만! 일단 시켰으니까 맛있게 먹죠! 뭐 어쨌든 맛있으니까! 그쵸? 아, 그럼 콜라나 먹자! 훙! 안 되겠어! 이거... 이거 진짜 억울해서라도 더 맛있게 먹어야지! 내가... 필살기 동원해야겠다! 퀵! 괜찮은데? 맛있다! 레몬알리올리 드레싱 앤 디핑! 레몬을 더했대요! 신kre기 동원 나쁘지 않아요! 어, 처음에는 깜짝 놀래했네 아, 참! 그럼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아직 안 왔으면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야? 오케이? 하하하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~~